경기도의회는 지난 26일 제374임시회 제2차 본회를 열고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을 가결했습니다. 아동돌봄 기회소득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됨으로써 오는 7월 돌봄 참여자에게 1인당 20만원의 기회소득이 지급될 전망입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경기도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 조례안과 경기도 청년기본금융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총 100개의 양건이 처리됐습니다.